잘 지냈어요? 일단은 무조건 나무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알케미엔진부터 빨리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굴 먹고싶다 요즘에 굴처리에요 딱 요즘에 굴 먹기가 딱 좋아 아시죠? 굴 좋은거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은 그 카사 뭐 하여튼 있었어요 매일 굴을 먹었다 그러죠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분들은 매일 굴을 먹는다 라고 하죠 그 007 영화 같은데 보면 또 007 요원이 매일 굴을 먹죠 아무튼 굴이 되게 남자에게 좋대요 됐다 네개 네개 어 굴 냄새가 싫어요 아 비려서 어 비려서 됐다 어 왜왜왜 돌 두개? 이거 왠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돌이랑 건전지 돌 두개는 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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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하나 버리고 돌을 깎아 됐다 알케미 엔진님이시다 알케미 엔진님이시다 됐어 됐어 아 식량란에 이어서 이제 안전해졌어요 이제 뜻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집은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황금 도구들로 싹 갈아타줘야죠 일단은 도끼 일단은 도끼 그 다음에 삽 됐어 끝났구만 하나는 폐기 처리 하죠 아 자 사이언스 머신을 폐기 처리 할까요 망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돌이 없다 흐흐흐흐흐흐흐흐 돌이 없어 핰흐흐흐흐흐흫 고깽이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하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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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개가 금화 3개가 골드 하나지 오 대박 2번 힐슨은 생존력이 좋네요 어 그러니까요 1번 힐슨 보다 훨씬 더 각성한 상태야 잭팟 하시지 잭팟? 잭팟이 뭐야? 이거 이렇게 넣으면 뭐 나와요? 이것도 원래 알이 고깃값 하나 쳐주지 않아요? 아이 고깃값 0.5개인가? 쳐주지 않아요? 고깃값 안 쳐주나? 근데 이거 했다가 괜히 이상한거 나오면 안되니까 안전하게 가자 이투볼 나온다고요? 진짜요? 이투볼 나와요? 확실하지? 진짜지? 믿어보겠어 믿어보겠어요 한번 이하잇 이거 누구야 일로와 채팅금지 1회 이제부터 어? 잘못된 팁을 알려줄 경우 채팅금지 1회 부여하겠어요 잼 나왔잖아요 내가 어저께 어? 그 노란뱀한테 물리고나서 어? 굴 먹으면 낫는다 이 얘기지 이후에 지금 어? 시청자한테 우롱당하는 bj로 지금 어? 돼 있잖아요 지금 어? 어? 바보 bj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다 어? 안돼 안돼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전문 공략으로 가야된다구요 우리 약간 스페셜리스트 이런건데요? 저 bj 또 어서갔어 이러면 안된다니까 이렇게 친데레처럼 이렇게요 츄쿠시 캐릭터로 가야되는데 자꾸 보캐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거 먹으면 체력은 많이 올라 어 인정해 체력은 올라 됐어 이제 아이템 정리 좀 하나 주구요 이거 뱀만 좀 안나오면 이제 아 근데 나와도 별로 이제 걱정이 없다 나왔네 나왔네 딱 말하는데 나왔네 아이고 나왔네 노란뱀 나오면 진짜 위험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는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 동 모아서 독창을 만들어요 동 모아서 독창? 뱀가죽은 어디다 써요? 그거 무슨 방어구 같은거 만들 수 있지않나요? 아이고 아이템감이 꽉 찬답니다 아이고 아이템감이 꽉 찬답니다 뱀가죽은 어디 보자 어 이거 뭐야? 대리석 수트 같은게 있네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보자 브레인 오브 소트 이건 뭐야 아 브레인이 매다 아까 그거 그 물에 있던거 그거랑 어 이거랑 해서 뭐 만들 수가 있나봐요 수박패션은 원래 있었고 이것도 원래 있었고 이것도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고 스네이크 스킨 헷 어?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뼈 있어 뼈 있어 뼈 오오 이런걸 만들 수가 있구나 이거 모자 같은거 하나 만들 수 있네요 한번 만들어볼까? 또 뭐가 있지 슬리ік헷 어 상어 잡으면 이거 만들 수 있네요 우와 가스 마스크 방독면 해파리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오옹 다양하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이거 이거랑 뼈랑 있으면은 아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뼈랑 산호랑 넣어놓지 않았나 아 산호는 없네 요렇게 있으면은 아까 무슨 뭐하나 만들 수 있었죠 오 여기 있다 스네이크 스킨 헤드 야 이거 만들었어 벙거지 모자 같이 생긴게 있어 오 이거 괜찮은데 오 이거 괜찮다 벙거지 모자 이거 쓰고 있으면은 뱀한테 공격을 안당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다 이거 쓰고 있어도 공격당하네 노숙자 같다 더 그지같아졌어 그지같다뇨 그지같다뇨 구제 구제 모자를 패션 감각이지 산호 초반 섬에서 안가 좋은것 같아요 어 안가 좋은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근처에 또 산호섬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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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또 갔다 와야지 일단 이제 우리는 일단 이제 우리는 어느정도 이제 안정계도 올랐기 때문에 어 일단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일단은 배를 만들려면 어느정도 이제 다 된것 같은데 산호섬에 상어도 있지 않나 어 이제 풀 장비 해가지고 가야죠 이거 배를 만들려면은 어 스파이더 글랜드를 내려놓고 아 맞다 텐트 만들어야지 텐트를 너무 오랫동안 안 만들었어 아 여기 섬이 너무 좋은데 나뭇가지가 없어 아 네 실수했네 이거 자랄때까지 언제 기다려 나뭇가지가 그거다 나뭇가지가 깜빡했네 나뭇가지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몇개더라 이게 몇개더라 이 배가 한개만 더 있습니다 오 나무를 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심어야겠다 어 옮겨와야겠다 옮겨와야겠다 이 섬에는 나뭇가지가 없어 됐다 카고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탄 상태에서 낚시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물을 만들어요 그물이요 그물? 그물 어디서 서바이벌에 있나? 이거 뭐야? 아 오두막에도 있네 이런게 그물은 어디있나요? 그물 그물 안티 베놈 음 이거는 나중에 얻고 그물 그물이 있다고? 아 보트에 있다고? 그물이 있어요? 일단은 네 보트 토치를 미리 하나 만들어놓고 세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 캡틴 헷 대박 우리 또 이런거 좋아하거든 캡틴 헷 캡틴 헷 캡틴 헷 선장 모자가 있나봐 다 밀짚모자를 베이스로 하는구나 다 밀짚모자를 베이스로 하는구나 밀짚모자랑 뼈 뼈 뼈 아까 뼈 하나랑 또 뭐였지? 아 그물 어디 우리 지금 만들 수 있네? 파일럿 헷 오 됐다 어 아하 딴딴 따라단단 따라단단 따라단 캡틴 윌슨 날 이제 캡틴 윌슨이라고 부르시게 근데 이거 뭐지 용도가 뭐야 그냥 예쁜거야 예쁜게 끝인가 윌슨 페로 윌슨 페로 오 괜찮은데 그물 어디있다고? 캡틴 헷은 만들었고 이건가요? 그물? 대나무가 있어야되네 대나무 있지 햇나무 여기 되게 많아 그런데 문제는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 왜이렇게 낮이 밤이 길어졌어 밤이 길어져서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식량란도 약간 문제가 생겼네 거미를 한번 잡아야겠는걸? 거미를 한번 잡아야겠는걸? 거미를 한번 잡아야겠는걸? 거미 한번 어그로 한번 끌어주자 그렇지 됐어 이쪽으로 몰려올거야 그물 만드시면 배에 달아주세요 배에다가 달면 자동으로 잡혀요? 오 오오 대박 그러면은 음식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 아 아까 망치 만들었죠? 이거 부시자 어 망치 안만들었나? 아까 망치 만든것 같은데 그물 오류인지 뭐인지 일회용이던데 돛도 만드시죠 어 그래야죠 이게 다 일회용이라는데 아 그물은 원래 일회용이라고 그러면은 그물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줄이랑 대나무 어 이거 꽉 채우면은 자동으로 빠진다고 보틀에 랜턴 이런것도 있고 보트4캐넌 어우 대박 건파우더가 쓰이는구나 돛을 달려면은 어 어 알겠어요 이거 어차피 필요했어 대나무랑 어 이것만 많이 캐면 되네 잠깐만 그러면 대충 비워놓고 어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건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벙거지 모자도 보내고 밀짚모자도 보내고 칼 칼 들고 갑옷 갑시다 대나무랑 대나무랑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네 생각보다 아아 아냐아냐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이게 훨씬 간단해 작업을 해보니까 어 이런거 누가 훔쳐가지 않겠지 어 뭐 괜찮겠죠 금도 누가 뭐 훔쳐가지 않겠지 아냐 금은 모르겠다 어 이정도면 되겠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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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아 싱글인데요 어 아니 원숭이가 나 쫓아와가지고 저거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저 위에 원숭이가 있단 말이야 어 원숭이 소리 아냐 이거? 어 원숭이 소리 아닐까? 보물상자에 상자 비는디 아 그러니까 아 새소리였어? 보물상자가 생각보다 우리집이랑 멀리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거 같아 일단은 이거 다 캐가지고 어 집 주변에다가 심어놓는거죠 그리고 이렇게 캐면은 뱀이 좀 덜 나오는 느낌이랄까? 어 모르겠어 뱀이 이걸 삽으로 캔다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뭐 확률은 모르겠는데 어이구 자 어 됐어 오케이 자 똥이 없잖아 꽃을 따가지고 섞이면 되잖아 그리고 돼지한테 저 꽃 주면 되잖아 오오 오오 한 번 피하고 두 대 때리면 돼요 독은 어떻게 할건데 독은 어어 독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독은 아 물리면 죽는거에요 독은? 아니잖아 멀리서 이렇게 원고리 공격하는거 아니에요? 원고리 공격 아니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칼팅하면 잡히나요? 아 네 무서워 오오 해독제를 만들어 놓고 담벼야지 이거이거 어 안티매넘 만들어야 되는거 알아요 그리고 산호도 필요한거 알아요 미리 다 이제 준비했지 창으로 세대 오케이 어 알아 알아 근데 무서워 물리지면 않으면 돼요 그렇죠 말이 쉽지 어 말이 쉽지 마태체로 두방이라고요? 마태체가 공격력에 더 좋은거야? 아니면 그 뱀한테만 특화가 되어있는거에요? 창이 더 오 세지 않아요? 칼보다? 의외네 마태체 두방이면은 해볼만한데 확실해요?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허허허허 요즘에 의심병이 생겨서 마태체로 잡아보자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어? 나를 지금 어? 실험체로 쓸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 나를 실험체로 쓸라고 안 속아 어허허 안티베놈을 굴이라고 알려주시던 분들 아니십니까? 흐허허 어? 안티베놈을 굴이라고 알려주시던 분들이에요 그물! 그래 자 그물 만들자 어 됐다 아 이게 그물이구나 난 이거 썬캡인줄 알았는데 흐허허허 이거 썬캡인줄 알았는데 그물이었어 어 해독제를 미리 몇개 만들어 놓자 아 요렇게 아 요렇게 되는거구나 아 쌍끄리처럼 허허허 끌어서 잡는 스타일이구나 이게 아 세일도 만들어 놓기로 했죠 이거 미리 하나 먹자 어 해독제를 미리 먼저 만들어 놓읍시다 어 불안하다 이거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스파이글래스는 뭐에요? 나 병이 있는데 빨간병이어야 되나? 보트캐논 씨트랩 아 씨트랩으로 저를 만든거고 클로스 세일 어우 좋다 이거 클로스 세일을 만들겠어 그래 클로스 세일 그렇지 됐어 다 준비됐구만 대나무만 있으면 되는거죠 대나무 두개면 되니까 어우 쟤 뱀 저기있네 마테채 두방이라고? 아 씨 불안한데 날 봤어 싹피하고 싹피하고 두방 아니잖아 거봐요 내 속을줄 알았지 어? 마테채로 두방 아니잖아 세방이잖아 세방이잖아 어? 어디서 어? 어디서 잘못된 팁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어? 어어어.. 어어.. 어어..언언언언.. 오 안돼 안대안대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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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불 폈는데 됐다 어우 오 살았다 살았다 오 꺼질거 같애 나무를 나무를 캐 오 나무를 캐 됐다. 이 불은 꺼질 것 같아요. 어, 뱀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 뱀이 몰려오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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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